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형사소공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2년 경정승진시험 대비 입문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주 목요일날 올해 2021년 경정승진시험 결과 발표 난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시험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항상 이맘때 되면 그렇긴 하지만 합격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영광스러운 모습 재현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마음속에서 막 막 생겨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뜨거운 열정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솔직히 1년간 수험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정승진시험은 객관식 헌법 행정학 지금까지 여러 계급 지나오시면서 처음 공부하는 또 과목이라 객관식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쵸 그리고 형사소송법 뭐 예아계급에서 객관식 형사소송법 내가 어느정도 공부했으니까 뭐 주관식 형사소송법이야 쉽겠지 뭐 하다못해 경감승진 행정법보다는 좀 내가 아는 법 과목이니까 쉽지 않을까 큰 오산입니다. 네 주관식 형사소송법 만만치 않습니다. 분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내용들 그리고 특히 사실관계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논점이 휙휙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러한 주관식에 대한 울렁증까지도 또 존재하는 시험이 우리 경정승진 시험인데 제가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강의는 2016년부터 또 우리 프라임법학원에서 진행했었었는데 우리 경정승진 형사소송법은 몇 년간 뭐 현장 모의고사나 온라인 모의고사 강평 또는 특강 등을 위주로 내 강의를 했었고 본격적인 전체 내용에 대한 강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뭐 제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강의를 듣고 또 지금 이제 경정승진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혹여 모르시면 또 예전 선배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요. 뭐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2016년 경감승진 행정법 이전에 예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기 이전에 행정법이라는 감옥은 난공불락의 감옥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뭐 기타 독학을 해도 정말 정말 어려운 감옥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어느 정도 제가 동영상 강의 열심히 한 덕택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행정법 쉽게 접근하고 쉽게 공부하고 또 그만큼 실력자들이 또 많이 늘어난 감옥처럼 올해 제가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이제 본격적인 동영상 강의 이제 전격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이 주관식 형사소송법에 대한 울렁증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아 주관식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답안을 적으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에서 등장하는 당사자들을 정리하여 사실관계 잘 파악하여서 외운 내용대로 사안포섭을 또 하면 되겠구나 어쩌면 형사소송법이 조금 쉽게 접근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처음 시작인데 이러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께 형사소송법 주관식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출된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문제를 보면요. 논점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잘랐습니다. 네 특히 단문도 그러하지만 사례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문이 4번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이 80분 내에 단문 2개와 사례 4문제까지 적는데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시간 안배와 분량 조절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또 분량이 조절되면 시간 안배는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세바닥 써야 될 거 정말 키워드 위주로 두바닥을 쓴다면 그만큼 한바닥을 덜 쓰는 시간 안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후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이렇듯 형사소송법의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보고운데 네 이런 짧은 시험 시간 동안 많은 논점을 담아야 담아서 답안지를 적어야 되는 이 애로점까지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간 안배 분량 조절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 요러 요러한 핵심 어구 기타 등등 시간 안배도 해드릴 거고 분량 조절도 해드릴 겁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장에서 80분인데 어떤 시간이 제일 많이 시험 시간을 잡아먹냐 우리는 주관식이라서 답안을 써야 됩니다. 혹자는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언제 시간을 제일 잘 잡아먹냐 한 줄 쓰고 그 다음 줄 써야 될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아 그 다음 목차가 뭐였지?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지? 아 조사가 하나 생각 안 나면 본인이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난다든지 네 이렇게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이런 조금의 조금의 생각들이 모여서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솔직히 시험장 가시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정말 외운 내용 기계적으로 토해낼 뿐입니다. 네 우리 사례에서 논점 잡는 데 시간은 조금 허비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답안지를 쓰는 시간은요 정말 마치 뭔가 신에 뭔가 홀린 듯 기계적으로 써내려 봐야 된다는 것 이것도 부던한 연습이 없으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또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감승진 예전에 행정법 난공불락의 감옥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다들 수월하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신다. 또 제가 동영상 강의 진행하고 난 이후에 여러 실력 있는 합격자분들의 서브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바탕으로 형사소송법도 저만 또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출발선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지점까지 가야 될 내년도 1월달 시험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격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합격 수준입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뭐 초시라고 하시죠? 처음 시험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지식 수준이 여기에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수 또는 삼수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정말 열심히 열심히 1년 만에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십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금세 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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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갑니다. 따라서 제가 형사소송법 실강 진행하면서도 그 실강 수험생 분들도 초시에 합격하시는 비율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초시생들은 저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수 이상이신 분입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알지? 하지만 조금의 수준만 올리면 될 이 정도를 1년 동안 성실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내가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이 책 플러스 딴 책까지 보면서 내 실력을 향상시켜서 내년에 합격해야 되겠다. 의욕은 아주 아주 불타시지만 어느 정도 좀 안다는 생각 때문에 이만큼 합격 수준까지 올리기 쉽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출발선상에서는 초시생보다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조금의 노력, 조금의 성실함만 더하신다면 내년도 합격은 따눈 당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의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지금 1월 말입니다. 이제 다음 달 구정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는 봄이 옵니다. 점점 나태해지십니다. 내가 작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번 달은 좀 쉬고 다음 달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출발선상에 있어서는 또 초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다 생각하시고 1년 만에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불안감은 있지만 제 강의를 듣고 형사수험법 강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1년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잘 염두에 두시고 처음 시험 도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의 지식을 배가시키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1년 동안의 생활, 성실함 또 내가 어느 정도 작년에 공부한 가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준수해 나가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착된다면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 석자 아로 새기실 수 있겠죠. 주어진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수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분들은 그래요. 불합격자 명단으로서 고배를 마시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1년 동안의 기간 저와 함께 열심히 형사송법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올해 동영상 강의로서 전체 내용을 강의하는 첫 번째 해입니다. 더더욱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난해한 형사송법을 쉽게 이해시켜 드릴 것이며 그리고 암기도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암기조차도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게 재미난 강의로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인문강의 여러분들도 마음에 굳은 의지 저도 출사표 이렇게 던지는 걸로써 여러분들께 굳은 다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사족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인문강의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먼저 우리는 형사송법 주관식 과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관식 과목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량 조절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며 단문답안은 어떻게 작성할지 사례답안은 또 마치 공식처럼 어떻게 틀을 잡고 접근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문답안 작성을 함에 있어서 뭐 샘플스럽게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내년도 출제 또 1순위의 단문이죠. 네 요것을 단문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쉽게 단문 정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내용들이 암기될 수 있구나 어쩌면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아니 이렇게 쉽게 답안을 적을 수 있어 맛보기로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또 단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송법 전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사송법 전체 개관을 하면서 인문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본강의보다 더 중요한 강의가 인문강의입니다. 항상 기초 같은 틀에야 절대 뭔가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이 기초 다지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저의 강의 방식 그리고 또 단문을 외워야 되는 어떠한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문강의 시작하는 굳은 의지로서 더더욱 귀에 쏙쏙 들어올 시기인데 인문강의를 통해서 주관식 형사송법의 자신감을 배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프린트 목차들 보면 아마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관식 시험 접근 요령 사례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또 단문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증 책임의 전환 그 다음 형사송법 전체 개관과 관련된 도표, 그림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일단 또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 전체가 형사송법의 자신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들이 나중에 교과서에 적혀있는 키워드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로서 인문강의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